2020년 6월 12일 Start! Go!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Follow, follow me 자 다시 왔습니다 잠깐 실례좀 하겠습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뭐야..? 마스크 쓰고.. 잠시만요 계십니까? 계십니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소리 들었습니다. 소리 들었어요. 누구세요? 누구십니까? 분명히 소리 들었습니다. 분명히 저.. 누구세요? 저 기억하시죠? 이전에 왔었는데.. 기억하시죠? 여凌 엇 여보 승 헉 진 시계 한 바퀴 시계 안 바뀌었어.. 잠깐만.. 이게 개때문에.. 여러분들은 개때문에 어쩔 수 없어.. 저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하지 마세요.. 하지 마시라구요.. 하지 마세요.. 하지 마세요.. 하지 마세요.. 하지 마세요.. 하지 마.. 하지 마.. 뭔 소리야..? 뭔 소리야.. 잠깐만.. 하지 마세요.. 또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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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치 할머니 어디 계세요? 나 진짜 안 한단다 진짜 이거 안 된다 나 이거 진짜 안 돼 이거 진짜 안 돼 이거 진짜 안 돼 안 된다 와.. 진짜 이거 왜 그러지 갑자기? 오늘 또.. 피곤하다 진짜 피곤해 땀은 땀대로 흘리고 와.. 할머니 혹시 할배 어디 계세요? 이전에 할배도 계셨잖아요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? 하느님 칭anch 들어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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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운 쎄다 기운 쎄다 허브 할래 하기 쎄다 기운 쎄다 이제 그만 하시죠 진짜 말로 하십니다 말로 진짜 말로 하시죠 저거 한번만 봐주시면 안됩니까? 하.. 저거 열심히.. 아..이거 빙이 걸릴 것 같은데..잠깐만.. 혹시.. 혹시 시장 하세요? 그래서 그러신 겁니까? 그만..하시구요..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?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?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?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한테 말씀 좀 해주.. 하지마십시오 할매.. 할매.. 저 하지마세요 진짜.. 할매 진짜.. 적들.. 아.. 뭔 소리야.. 아.. 할매.. 예.. 혹시.. 어.. 제가 뭐 잘못한게 있나요? 제가 혹시 뭐 잘못한게 있으면은.. 예? 뭐요?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? 뭐야..? 잠깐만.. 아.. 아.. 진짜.. 아.. 진짜.. 아.. 하.. 미치겠다 진짜.. 왜 그러시는 거예요?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죠?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? 혹시 여기 계세요? 혹시 여기 계십니까? 혹시 여기 계십니까? 그냥.. 계속 일부러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.. 그거다!! 좋아요! 알람쇼짱! 부탁드려요! 오.. 아..